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브랜드 텔러 4.0 백이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LG의 강의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와 조직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 금성사 라디오 테레비 세탁기 끝났어요. LG생활가전 가전이라는 말이 LG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가정전자제품 이 말입니다. 가족전자제품 모든 사람들이 락키 크림으로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말라고 새로운 거에 또 진출을 하느냐. 저는 LG전자의 사업의 결정판인 핸드폰이 LG입니다. 핸드폰이 LG입니다. 제가 PPL한다고 뭐 매출의 이상이 있겠어요? LG쪽에서는 뭐 해주면 다행이고. 그러나 핸드폰을 더 팔면 되지. 좋죠 뭐. 백조 세탁기라는 게 말해서 예전에 60년대에 그렇게 70년대에 세탁소 이름이 백조 세탁소가 그렇게 많았어요. 최초 모델 누구? 이 사람 누구예요? 불황. 최불황씨. 그렇죠? 최정한씨. 제가 잘 아는 마술사분도 최정한씨가 계십니다. 당면이 최정한씨. 예. 그런 최정한씨. 그리고 이분하고 그 종씨가 있는데 그 최홍기씨. 최홍기씨가 가명이 뭐냐면 나훈아. 예.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은 동네에 사셔가지고 나훈아씨의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는 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쥐어박는 사이였습니다. 꺼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농담이 그건 친했다라는 얘기죠. 언니 언니 하면서 잘 그랬고 그. 항상 텔레비 나오면 아이고 홍기 나온다 홍기 나온다 얘기를 했어. 큰 홍기가 노래를 잘해. 나훈아를 보고. 나훈아가 노래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티브이의 역사 금성사 현 엘지 전자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티브이를 생산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구인회 회장 6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66년도. 67년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옛날 이름 안양 컨츄리 클럽. 그 소유주 호함 이병철. 삼성 골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라운드를 돌 때에 그래 사카린 밀수 사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일본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이. 마 참 그래 사돈. 골프 치면서 다 잊어버려라. 구인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한 3라운드쯤 돌다가. 내 입이 근질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네. 내가. 여기 봐라 사돈 내가. 테레비를 생산하려 한다. 구인회가 들고 있던 아이언을 땅바닥에 탁 꽂습니다. 야. 나는 설탕을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 하는 줄 알아? 우리끼리 동업을 할 때 분명히 상대방의 그거는 안 건드리기로 했지 않나. 내가 텔레비하고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네가 왜 텔레비하고 라디오를 해. 너는 LG를 처음 만들 때 형님 너는 형님이거든 자기보다 사돈 너는 처음 만들 땐 말이지 일본의 히타치하고 여러분 히타치라는 회사 아시죠 일본 히타치하고 협작을 해서 만들었겠지 협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합작 협작하고 도울협작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합작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기술전수 합법적인 거죠 그런 교류는 계속해야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유니클로하고 무슨 교류를 합니까. 그죠 예 남양 메리야스하고 유니클로하고 교류해야 돼요 더 이상 뭘 교류해야 되는데. 효성 나일론하고 뭐. 교류해야 돼 치우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 깨끗해도 쓰지 마. 그러세요 그럼. 아니 깨끗하게 의문의 일패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그거 안 쓰면 좋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나는 요번에 가서 뭐냐 산요란 회사에 가고 1년 동안 내가. 견뎠 내. 산요란 회사에서 전자산업이 대세야 그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안 되기는 당신만 하라는 뭐 법이라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나도 하려면 하는 거지 기술 품질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구인회가 나가버립니다 골프치다가. 그래서 이틀 있다가 어떻게 돼 그 구인회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던 이병철의 둘째 딸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돈은 거기서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라고 이래요. 어? 이럴 수가 있어요. 내를 시집 보낼 때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사업하고는 다른 문제야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내 체면을 봐서라도 안 된다. 그럼 사도를 왜 맺었냐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친정의 발길을 끊겠어요 그게 진짜 끊었어요. 피눈물을 흘렸대 진짜 이게 이게 뭐야 이윤 앞에서는 뭐 사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야 레버리지의 원칙을 깨버리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이제 서로가 도와주는 지렛대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상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의 호가 뭡니까 호가 호 만우 그럼 4월 1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만우하고 똑같다. 만우. 누즐 만자 우 어리석다 이거요 내가 나이 육십이 넘어서야 이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동업을 했던 이병철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어 이 말입니다. 호를 그래서 만우 조홍재.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이 나이 되어서야 알다니. 이병철이 배신할 줄이야. 알겠습니다. 참 돈 앞에서는 사도이고 어렸을 때 친구고 간에 다 소용없구나. 이병철의 또 다른 냉음한 모습입니다. 왜 막내 아들이거든 책임감이 좀 떨어져요. 조홍재는요 구인회는요 장남이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이 이 뭐야 이거 인간관계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원칙 원리 원칙주의자고. 이병철은 원리 원칙 아니에요. 자기 형의 친구들이에요. 다 조홍재고 구인회고 간에 자기 형 이병각 회장의 친구란 말이에요. 이병각 회장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삼강그룹. 롯데 삼강이라는 그 있잖아 그 롯데로 팔았다고. 삼성에 판 게 아니고 저거 형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교코 회장 어떻게 돼. 하나 사주면 어떻게 또 이병철 회장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나.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형은 받아들이는데 지 동생하고는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지 동생이 뭐하겠다 그랬어. 형님 저한테 라면을 좀 맡겨주세요. 그랬잖아. 뭐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라면은 삼양이 하고 있잖아. 니가 그 기 들어갈 구석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동생의 회사가 어디예요 지금. 농심. 농심에서는 라면만 생산한 게 아니에요. 뭘 생산해서. 새우깡.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과자가 뭐야. 새우깡 아니야. 새우깡. 그걸 보고 어떻게 되냐.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뭘 했어. 우리는. 아니 아니. 그거 뭐야. 그 안에 땅콩 들어있고. 요거 노란색 동그란 과자.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업들의 이런 모습들을 먼저 아세요. 저 기업은 뭐. 뭐. 이혼을 몇 번 했고. 아들이 뭐. 사생활이 어떻고. 뭐. 마약을 처문이 안 처문이. 무슨. 뭐. 재벌 3세가 가갖고. 갑질을 하니. 베테랑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런. 극화된 영화를 보고. 유아인이가 하는 거 보고. 맞아. 저놈이 저랬을 거야. 뭐. 그다음에 언론들이 또 얼마나 자극적인 걸 많이 해. 대안항공 그 딸내미가 마카다미아 땅콩 그거 저 잘못 갖고 왔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또 마카다미아 외에는 먹질을 안 해. 그래. 하다가 또 비행기를 뒤로 돌렸대. 뭐 이런. 아주 정말 역 같은 이런 사람들 것만 보고. 확대 재생서에 돼가 이래 합니다. 그 전에 이런 걸 아시라고 좀.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유. 아유. 그놈의 새끼야.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그렇습니까. 위자료를 얼마 주든가 말든가. 잠깐 놀랄 수는 있겠지. 아따. 며느리 이래갖고 부자 됐겠네. 딸내미 이래갖고 부자 됐겠네. 혼테크가.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있어도. 너무 사생활에 말라고 관심을 가지놔. 이런 거를 하라고. 이런 거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생각해야지. 못 오르려면 찍어놔. 쳐다보고 욕이나 해보자. 제사상에 찔러놔 보자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네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상점 하나의 주인이었다고. 삼성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 중구 필동에서 별표 국수 팔던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국수 파는 애들이었다고 처음에 삼성 정미소 해가지고. 다. 기아그룹의 옛날에 김선홍 회장이라는 사람은. 영등포에 자전거 상회에 가고 고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를 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케이스를 잘 알아갖고. 돈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떤 악플라 그러던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잘 분석하면서. 너는 왜 강의를 계속하고 있냐고. 기대 안 했습니다. 어? 그래. 뭐 너는 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그래. 그럼 내가 그래서 조용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 강의를 말라 쳐다보고 있노. 그 시간에 지도 그렇게 하지 그럼. 비꼬비는 정말로. 록펠러 강의에 그래 놨더라고. 너도 그러면 석유를 한번 정유해봐. 너도 해봐 그러면. 참 웃긴 사람. 그래 이제 이제는 뭐야. 올레드 TV. 그죠. 이제는 올레드 TV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자 여러분 옛날 TV들은 이 뒤가 뚱뚱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 본 거죠. 테레비를. 테레비를 옆에서 봅시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보통. 그죠. 왜 이 뒤에 이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기계. 기계 부품이. 이거 아마 저. 나는 공대가 아니라서. 이 부품이. 빛을 쏴 줘서. 여기에서 받아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 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평면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세대 기술이야. 이게. 그러니까. 왜. 테레비가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치잖아요. 이제. 치면 나온다라는 말이. 왜 그러면. 되느냐 하면. 치면 어떻게 돼. 이 빛을 쏘는 부분이. 낡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게 탁 치면 어떻게 돼. 이 관이 쫙 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제대로 가는 거야. 한 한 달 정도는. 그래가 또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한 대 때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두 대 때린다며. 그래갖고 이게 한 이십 년 되면 손바닥이 얼얼하다면서 하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 엘 시디가 안 나오는데 왜 때리고 앉았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이런 제가 일 세대고요. 제이 세대가 뭐냐 하면 PDP라는 거예요 PDP. 그 PDP라는 건 뭐냐 하면 평면은 평면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냉각 팬이 붙어있다. 과열된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윙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오래 틀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과열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 거. 결국에는 지금 뭐야. LCD TV가 옵니다. 이 PDP 1세대에서 PDP까지는 해외에서 그냥 해서 됐는데. 이 LCD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외국 회사들이 이 노하우를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돌았어. 그거는 우리 돈벌인데 그 노하우로 하면 저 LG가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돌았냐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건 내라도 마찬가지겠다. 안 그러면 뭐 버는 수익의 50%를 내한테 주든가. 기술 이전료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LG로서는 그 신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죠. 마진이 안 남는데. 안 그렇습니까. 50% 저 뭐 다른 회사가 다 가져갈 것 같으면 우리 그거 뭐 하려고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기술 이전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술 이전에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LG전자의 최대 과제였어요. 이걸 고민하는 게. 자 부하 조직의 원리 1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건강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건강. 엄청난 자발적 재구매율입니다. 이거는 세탁기나 이런 거 냉장고 주면서요. 냉장고 사면은 자 뭐 한 달치 뭐 드봉 비누 드립니다. 이런 거로도 충분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마진이 남거든. 그래봤자 남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한 번 구매하면 적어도 10년 동안 단골로 만들자.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LG에. 칫솔 치약 비누 빨랫비누 그다음에 세탁비누 가루 세제 섬유 유연제 로션 샴푸. 죄송합니다. 일제시대 발음 나왔습니다. 샴푸. 샴푸가요 샴푸. 그다음에 가전제품 라디오 티비 세탁기 냉장고 금성 김치 냉장고가 벌써 나왔다. 근데 그때는 좀. 그 인트를 못 쳤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단지를 묻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인도 김치 독이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84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몇 개였어요. 없었죠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마당이 있는 집에 가서 묻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니까 김치 냉장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마당에 다 파고 묻을 수는 없잖아. 이게 뭐 102호 땅 103호 땅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김치 또 땅 파고 묻으면 큰일날 아파트 건설사들이. 그것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은 대한민국이. 그거를 허용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잡았어요. 아파트의 보급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김치 냉장고를 가져왔구나. 즉 김치 냉장고의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금성사가 좀 너무 빨리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혁신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까 삼성과 LG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정 들어갔다가 옛날에 김치 냉장고 다시 꺼내.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그것과 딱 맞물려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는 거야. 부하 조직의 원리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죠 바로. 아까 여기 LCD로. 여러분 올레드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LCD. 이 사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회사가 제대로 거가 해주지 않는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는다. 해외 산업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필립스를 아예 합작해 버리잖아요. 네덜란드 필립스 전자를. 제가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으로서 애들을 가르칠 때에 저에게 처음으로. 그 국제학교 선생으로서 당신에게 내 아이를 맡기겠어요 라고 했던 기업의 주재원이 어느 회사의 주재원 LG 필립스의 주재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학생 이름을 여기서 공개하고 싶으나 그 어머니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예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송씨입니다 송씨. 송씨입니다 아주 그 학생 때문에 내가. 그때 그 학생이. 그 태국 방콕에 그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에서도 당시에 아이비 코리안을 해줌. 그 학생이 채택해 줌으로써 사실상에 이제 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텃세가 대단합니다. 아무도 선택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 해외 교민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 주재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근무 연안이 삼 년 이 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교민들은 당장 와가지고 애 가리킬 것처럼 하다가 다음 달에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상처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희성 선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구씨와 허씨의 50년 동업. 이게 부하 조직의 원리. 제 2원리입니다. 트윈스라 그러잖아요. LG 트윈스. 그게 뭐야. 구씨와 허씨예요. 트윈타워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필립스가 뭐라 그랬어. LCD로 옮겨가고 있는 여기에 뭐 뭐요. LG 그룹의 필립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LG 그룹의 허씨와 구씨가 50년 넘게 서로 동업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합작을 결정했습니다. 참 두 성이 라스트 네임이 다르고 썰네임이 다른. S U R N A M E 그러잖아요. 자기 성이 다른 두 집안이 함께 동업한다는 것은 10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최초 구인의 상전부터 50년 동안이나 동업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이제 돈 벌고 편안해졌으면 옛 인연을 차버릴 수도 있는데. 죄벌가에서 뭐 권력을 놓고 돈을 놓고. 저 롯데그룹 아들들 싸우잖아요. 롯데는 신교코 저거 형부터 싸웠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과의 형제들 저거 싸우잖아. 한진과의 형제들. 아들 남매 보세요. 저희끼리 되면 난리 나죠. 경영권을 놓고. 아들 님만 하라는 법이 있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딸내미가 갑자기 막 나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LG하고 GS만큼은 이 협작을 하는 거고. 이 회사는 정말 타협과 협상과 손해볼 줄 알고. 이런 거에 탁월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LG와 GS와의 우리가 협작을 한다고 하면. 뒤통수는 안 맞겠네. 그런 거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LCD 기술이 LG 테레비로 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LCD 사업에서 네덜란드 필립스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업에서의 모든 건 깔끔하게 딱 지분을 나눠. 65 대 35. LG와 GS의 지분. 그리고 GS 대우건설이라는 것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LG 쪽에서 건설사가 없잖아. 그래서 LG로 가라고 수많은 대통령부터 다 밀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딱 한마디 하면. GS에 건설이 있는데. 우리 LG는 건설에 진출하지 않는다 딱. 그러면서 GS가 어때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필립스가 감동하는 거죠. 저런 게 있으니까 동업이 되는 거야. 딱 지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신촌대학교 있죠. 이 신촌대가 지역을 옮기면 마포에 있으면 마포대학이고. 테라노에 있으면 테라노 대학이고 그래. 신촌대가 처음 생길 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촌대가 처음 생길 때. 한기루라고 하는 축제 감독이 연세대학교 1, 2학년부가 신촌에서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신촌에 상권이 다 죽어요. 맞죠? 술도 먹어주고 이래야 그게 이제 넣는 거지. 홍대나 이대생만 갖고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규모가 적다 이 말이야. 수준이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니 신촌대학교라는 걸 대체적으로 하나 세워서. 연세대학교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오는 학교라면 이 신촌대는 아무과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무 학생이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게 대한대학교 운동입니다. 그걸 한기루 씨가 처음에 그걸 딱 해서 기획할 때 있잖아요. 윤번기한테 연락을 왜 했게. 윤번기가 그 뭐지 이동학이라고 하는 애하고 뭐 나보다 동생이니까 애인데 여러분 보시면 애는 아니에요. 지금 국회 보좌가 아니에요 걔가. 그래 그 둘이 하고 양 몇 년에 걸쳐가지고 뭐 LGGS처럼 오십 년은 아니고요. 제가 오십 살이면 뭐 전생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 몇 년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신촌에서 스타디그룹을 해오더라. 잡음 없이. 거기에 내가 그럼 같이 사업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게 사업의 원리가 이게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항상 동업에서 모든 거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상도덕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인 LG 트윈스 쌍둥이라는 건 바로 구본무와 허창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LG에 무슨 쌍둥이가 많이 나서 그 쌍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십오 대 삼십오 정확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전선을 GS에게 허씨가 달라고 했을 때 구씨가 전선은 우리 지분이 많은데. 전선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 하나 지어도 이게 전부 전선이에요. 다 전기기 때문에. 전선이 많이 쓰여 있는데 공장을 해도 그 공장의 전선 원자력을 해도 원자력의 전선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구씨도 탐을 내고 허씨도 탐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예. 독립 계열사로 빼버려요. LS 그룹. 거기 LG 전선이 그 모기업입니다. LS 그룹으로 탁 빼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보험 생명보험. LIG 화재 이런 거 있잖아. LG 화재라 그랬거든. LG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어요.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해놨잖아. 안 하면 안 돼.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가 자동차 보험 1년에 내기 싫은데 내야 돼요. 이건 논리가 뭐냐면 사고가 나면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남이도 좋아 남이. 보상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워낙 대중화 되니까 자동차 의무 가입이 되니까 이건 노다지죠 말 그대로. 재구매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보험 없는 사람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재가입하면 어떻게 돼. 디스카운트까지 해주잖아. 2년째 하시면 5% 디스카운트. 선물 한 번 나갑니다. LG는 선물 주기 딱 좋죠. 엘라스틴 주면 되잖아. 하이타이 주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샤프로 안 주면 되잖아. 얼마나 고맙겠어요. 주부들이. 그렇죠. 보험 이런 거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안 해요. 집안에 자동차 이런 건 다 뭐야. 엄마가 해요. 엄마가. 왜 엄마가 이런 운전을 많이 하거든. 마트 이런 데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험도 어떻게 돼. LIG 그룹이라는 걸 따로 그냥 독립해 버려. 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따로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서 양쪽에서 임수할 수밖에 없으면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업의 사례는 동업 성공의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했는데도 그런 4개의 그룹이 LS 전선그룹 그다음에 LIG 그룹이 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이게 아주 부하 조직의 원리로서 대표적인 이 LG와 GS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구본무 회장 청문회 사이다 발언. 청문회 사이다 발언인데 자기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필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할 때 이게 낯이 뜨겁지 않을까요. 그렇죠. 염치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디서 네가 그런 소리를 해. 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나오면 보고 군대에 군복무 잘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죠. 이거예요. 지금. 자. 부하 조직의 원리 세 번째 정경유착에 전때 흔들리지 않는다. 정경유착에.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에도 당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일이 명백할지언정. 엘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엘지 그룹이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부산의 백산상회 백산상회에 그 안희재 회장에게 일억 원을 독립군 자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독립군 독립운동 계열의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저는 백산상회의 그 후손들도 인정한 바가 없고 엘지 홍보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까 그 엘지 그 문의가 신라 천년의 미소다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사람들이 홍보실에서 그러는 거죠. 놔둬라. 그렇게 얘기가 돌면 나쁘나. 좋은 거 아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인회 상점은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당시에 재산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가지고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상당히 친일 혐의가 강합니다. 이 회사가. 친일이 명백할지언정 상속세는 세 개의 모범입니다. 이 회사가. 구광모. 구본무의 아들 구광모 회장. 번기보다 한 살이 어리고 저보다 세 살이 어린 이 구광모 씨가 상속세 7200억을 내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완전 이재용 부회장을. 좀 쪽팔리게 만들었다. 오리온만 착한 기업이 아니에요 오리온이 상속세 다 내잖아요 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차 납부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일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한꺼번에 완납하면은요 엘지 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라고도 안 해 법원에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다 내는 거야 일차가 뭐 이천몇백억인데 그거 다 냈을 거예요. 이 보도가 나자마자 하 등 댓글에 막. 여러분 엘지 팔아줍시다 엘지 팔아줍시다 딴 거 필요 없다 엘지 팔아줍시다. 다 그랬어요 근데 엘지 팔아줍시다도 혹시 엘지 홍보실에서 한가요 생각도 좀 아니 내놓고 보니까 너무 이씨 그런 거 있잖아 좀 그래. 이승만 대통령도 있잖아요. 저기 4월 27일 날 26일 날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4월 27일 날 아침에 못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면요. 당시 국회가 운영되고 있었던 그래도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어떻게 돼?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그때는 국회의장에게 사표를 내야 돼요. 마지막 절차예요 그게. 그래서 국회의장이 수리 안 해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사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인을 딱 해주면 그 사인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거를 못 내겠다고 두 시간 동안 나를 지기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경찰들이 들어가 송효찬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갖고. 왜 송효찬이라고 있잖아요. 박정희로 박정희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송효찬 박정희가 송효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석두면 너는 철대가리다 이 자식아. 철두다 철두라고 말했던 그 송효찬 국방부 장관이 전기톱으로 그 이승만 화장실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승만이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국회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내놓으려니까 싫은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상속사는 확실하게. 이것죠. 2003년 이미 순환출자제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이 재벌 순환출자제도를 포기합니다. 최초로. 사상 최초입니다. 1986년도에 지주회사라는 걸 못 만드. 여러분 지주회사가 뭐냐 하면. 주식회사. 아 잠깐만 있어봐. 이게 테레비를 설명하고. 여러분 이게 잠깐 경영학의 원리인데요. 주식회사 LG라는 게 있어요. 계열사 중에. SK그룹도요. 주식회사 SK라는 게 있어요. 계열사를 쭉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이거는 뭐하는 회사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하는 회사야? 이게 뭘까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순환출자제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주주가. 그 기업의 대주주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회계장부에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회장들이 장난을 많이 치겠어요. 이걸 가지고. 98년도에 첫 번째 IMF 위기를 딱 맞고 나서 LG가 반도체를 뺏겨요. 빅딜이라고 합니다. 그걸 빅딜. 그러니까 삼성에게 반도체를 주고 대신 LCD가 들어온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 배터리. 그 LG가 배터리 기술을 안 했으면 이런 노트북도요. 전부 다 아마 그. 10분만 하면은 냉각형에 막 울리면서 그거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LCD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주회사 LG잖아. 이 지주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조금씩의 지분을 가지고 관장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주주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 인마가 얼마쯤 갖고 있는지. 자 보세요. 여기 33.3% 33.7% 이거를 우리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자막에 써주세요. 다섯 글자. 경영 투명화. 라고 얘기해요. 경영 투명성의 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창고에 뭐 남아있는 건 자의 재고고 이 뭐가 올라간다 높인다 이거는 뭐야 저의 재고입니다. 황 작가가 알아서 잘 써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는 뭐 그 이런 표정 안 짓고 그냥 뭐 저 사람 원래 저러러니 하고 웃습니다 예. 하도 기가 차면 이제 웃게 되는. 그래서 왜 LG CNS LG 생활건강 지분율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모든 거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2003년도 LG는 이렇게 투자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지분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GS LS LIG와의 다 분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을 정확하게 해야 아까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65 대 35. 안 그렇습니까. 이게 투명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부하조직의 원리 4. 구본무회장 LG 반도체를 빅딜 당합니다. 이때 LG 반도체가 빅딜 당하도록 뒤에서 짠놈들이 정경련이에요. 전국경제인연합회야.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구본무회장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미국을 떠납니다. 앉아있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이때의 스트레스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구본무회장. 구자경은 일때 구자경 명예회장이 돼가지고 농장하고 있었거든. 농장으로 LGGS에 다 납품하고 이랬어요. 유기농 농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자경 회장이 막 뛰어올라오고 이랍니다. 이 반도체 빅딜 때문에. 그러면서 삼성이 반도체의 패권을 완전히 잡아주시는 거지 이때. 이렇게 해갖고 삼성 반도체에 내준 반도체 산업의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말 그대로 우선권을 넘겨주었다. 평생의 한으로 남았어. 이것이. 뇌출혈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LCD와 배터리라고 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갑니다. 구 씨와 허 씨의 이 위기에서도 빛이 난 동업정신과 협업정신은. 이때 LG필립스 이 필립스 전자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자학과 함께해서 결국에 뭐야. LG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노트북의 최강 뭐야. 그램. 자 배터리 기술이. LG의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렇게 얇은 노트북이 가능한 거야. 오죽 얇으면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이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전문가 역사성이 있는 거라고 이게. 여러 개 오면 재벌 총수들이 상당히 결단력이 뛰어나다. 적이 그냥 결단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서실과 전략기획실에 온갖 제안서와 이런 걸 다 보고. 외국 제안서도 다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것들이. 결정해가지고 호때 호때마다 대박을 터뜨렸으니 지금 억만장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첫 번째 이 강의 시작하는 프레젠테이션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뭐야. 그림자 정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로스차일드 보고 전 세계의 그림자 정부래. 뭐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저쩌고 난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제이피 모건이라는 사람은 로스차일드하고 저기 평생 원수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의 자본축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면. 왜 또 도널드 트럼프 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해보지. 그럼 조 바이든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떤 사람이 mbc방송국 댓글에다가 mbc방송 댓글에다가 조 바이든 연설에 일을 적어놔서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야말로 일루미나티의 화신이다. 그 밑에 싫어요가 한 9000개 달렸더라고요. 하 참. 내가 늙은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만나가지고 건배주를 하는데 그 건배주를 우리나라 인삼주로 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로스차일드의 샤또 무똥 샤또 무똥 로스쉘트를 가지고 처음에 협상을 했다 했잖아. 세계 최고의 와인이라고 이걸로 건배주 하시라고.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내가 늘 아는 말인데 건배주 하나 협상 못하는데 뭐 그림자 정보라고 자꾸 그래요. 똑같은 기업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왔다. 너는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받은 대변인님에 틀림없다.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생활고에 찌들고 오죽하면 강의 도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를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소리까지 하고 한 잔 빠졌는데. 내가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광고를 스킵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소리를 해요.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스차일드의 대변인이 틀림없다. 로스차일드의 대변인이 그래. 참 옷을 이렇게 입히고 강의합니까. 참 네. 어이가 없어서. 윤봉기 보고는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은 게 틀림없다. 저 황작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이고 황작가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 심어. 자기가 안 짓고 있지. 왜 이렇게 짓지. 위기와 하늘 새로운 사업 찾기로. LG도 투자를 안 하는데. 위기와 하늘 새로운 사업 찾기로 전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LG 필립스 LCD. LCD라 하잖아. 파주 공장 및 산업단지 개공식입니다. 이때 경기도지사가 손학규. 파주가 경기도잖아. 그다음에 이때 국무총리 고건. 여기 딱 서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게 구작용 회장. 여기 여기 구작용 회장이 키가 좀 작으세요. 예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반도체 빅딜 수용. 여기 LG 돼 있죠.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정말 피 눈물이 나다. 정말. 그래서 정경련의 그때부터 발길을 딱 끊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그래갖고 어떻게 허창수 회장이. GS가 정경련 회장을 하니까 그나마. 정경련은 해체돼서는 안 되고. 친목단체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의결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야.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구본무만 할 수 있는 발언이야. 저거는 내가 마한이 많아요. 이 말이죠. 정경련.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의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최윤정 매니저는 또 어디 가고 없어. 삼성에도 소병회 비서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실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윤번기는 나가고 없었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나가고 없는. 이런 거 사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강력 하이타이. 하이는 뭔지 아시겠잖아. 이게 안녕일지 뭐 높은 건지 아시겠잖아. 타이는 뭔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 태국에서 왔어요. 1962년 태국 방콕 출장길 허신구. 부산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부산대 선정 자랑스러운 부산인. 부산대인. 허신구 회장. 아까 어디 LG의 안살림을 맡아 하던 사람이에요. 신상품을 좀 개발해야겠는데 하고. 허신구만 출장 간 게 아니라 수많은 데로 LG의 주재원들이 나갑니다. 신상품 안다라는 기획 제안에서 내한테 못 갖고 오면 너희 전부 다 여권 다 압수할 줄 알았나. 이래 된 거죠. 구인회 회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인회 회장이 얼마나 사업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냐면 철두철미한 사람이냐면 67년도에 그렇게 사돈 이병철에게 전자산업에 침범에 들어온다 하니까 알타가 69년에 돌아가시는 거 보세요. 자존심이 그렇게 센 사람이에요. 원리원칙주의자라고 그랬잖아. 우리 분업의 황금률을 왜 네가 깨느냐 이거야. 상도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설탕을 안 만드는 것도 상도덕을 지키기 때문이야. 네가 전자에 뛰어들어 이 말이거든. 이병철 회장은 그러고도 어떻게 돼 십팔 년을 더 사셨잖아. 팔십 칠 년도까지. 그렇죠 반도체의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매처까지 만들어 놓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아픈 부분이죠. 사돈끼리 참이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막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십이 년도에 새 상품 하나 만들어. 만들어야 돼. 가 써봤더니 태국 방콕에 태국 방콕에 이런 게 있으면 태국 방콕에 이렇게 있으면 이 짜오뿌라야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세요 왜 백이성 강사가 이거에 자신 있어 하는지. 여기가 방콕이면 이 윗부분이 쨍 왔단어예요. 이렇게 우리 서울로 치면 아까 전에 군포에서 오셨다고 했잖아. 군포야 군포. 군포는 물가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거기가 뭐냐면 의왕하고 군포라는 데가 서울로 옛날에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산업기지를 할 때에 그 경제산업개발계획에 지방에서 육상으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모든 물산들을 다 물류기지로 거기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왕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안 나왔겠지만 군포라는 말은 이거는 물가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단 물산이 다 모이는 항구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쨍 왔단아라라고 하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짜오뿌라야 강이 흘러가는데 제가 있던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이라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안에 있는 쑤쿤빗대로의 쑤쿤빗 소위 십하 소위 십오에 있었던 아니요 십이다 십송이다. 십이에 있었던 학교였는데 거기를 나가서 새로운 그 건물을 지어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원래 국제학교에는 nist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스쿨 타일랜드. isb가 갔으니까 방콕을 넘어선 타일랜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국제학교가 되게 유명해요 방콕에서도. 비인데 요기 물가에 짜오뿌라야 강 중류 물가에서. 여기에 공장이 많아요 여러분 유니레버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유니레버 엘지 생활 건강하고 좀 비슷하잖아. 거기 다단계 회사거든요. 유니레버의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세제 이런 여러 개 생활 건강 이런 거 있고 당연히. 모범을 그런 회사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갔어 근데 강가에서 유니레버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 하길래 태국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유니레버 이거는 전량 다 인건비가 싸서 여기서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인건비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내부에서도 쓰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허신고 회장이. 이렇게 갑니다 갔더니만은 물가에서요. 가루비누를 이렇게 대야에다 풀어갖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태국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더워요. 그죠. 그리고 그건 도로도 포장도 잘 안 돼서 그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62년도에. 흙 때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딱 하니까 때가 싹 빠지는 거야 진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이거 빨래비누하고 세수비누를 주로 하는 우리 엘지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액체라는 거는 아니었던 거지. 아니고 가루비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럴까. 아아 타이타이. 여러분 호주에 처음 가서 영국 탐험가들이 이렇게 점프해가 뛰어댕기는 동물을 보고. 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캥거루. 나 모른다는 거잖아. 정확한 이름이 없다 이건데. 아 캥거루라고 불러야겠구만 이렇게 된 거잖아. I don't know 이 말이죠. 아블리진 말로. 이게 무슨 제품이에요. 아 이거 태국에서 파는 거예요 라는 말이야. 하이타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애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담배가 어떻게 나온 거냐. 포르투갈어에 타바코에서 나온 거잖아요. 타바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원들이 주로 피웠거든. 일제시대에. 그러면 이 담배는 언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짓고 주기 싫잖아요. 선원들이. 그래서 자꾸 뭐라 했냐면 다음 배에 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민간원으로 담배 담배 다음 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끼워 맞추는 건데. 하이타이가 그렇게 끼워 맞춘 말의 결과예요. 이게. 아 이게 하이타이 라는 건가 보죠. 이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그래서 62년부터 설득합니다. 구인의 를. 이게 좋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허만정이가 내 형 허정구를 구인의 상점에 대고 와서 당신이 이 애를 맡아서 해보시오. 얘는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맺어진 이 관계지만 내가 이 신상품은 이건 정말 포기를 못하겠어요. 합성 세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2년 동안 어이 볼래 비누하고 세숫 비누의 매출을 잡아물 수 있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였는데 내가 왜 경상도 사투리 하냐면 허신구 허정구가 다 경상도 말이에요. 진주가 고향이고 부산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얼리티를 살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너무 리얼리티를 살리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록펠러도 부산 사람인가 보네 제이피 모건도 부산 사람이고 너는 뭐든지 하면 다 부산 사람이야 러시아의 짜르 2세도 부산 사람이고 그래서 합성 세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66년 4월 10일 하이타이가 허신구 회장의 이 고집 3년 동안 안 됩니다. 이거는 빨래 비누의 매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안 돼.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래 해야 되니까 미국 주재원이 와서 이기 될라 하면은 가루비누가 될라. 이게 들어와야 돼요. 세탁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지. 삼 년 동안 이렇게 신구가. 줄기차에 주장하는데. 어차피 전자제품 만드는 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흰색으로 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도장 기술이 흰색밖에 없어. 빨리빨리 대량 생산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흰색을 딱 보는 순간에 허신구 회장이 금형칭도 발견해. 백조 어떻습니까. 백조. 하얗게 빨아들입니다. 왜? 면티도 하얀 게 많거든. 그래서 하얗게 빨아들입니다 해서 어떻게. 여기는 뭐예요. 탈수기.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얗게 빨아들입니다 때문에 세탁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색깔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빨아야 돼. 색깔 옷을 흰 옷하고 같이 빨았다가는. 그리고 우리 체념 매니저님이 항상 저렇게 블랙 스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블랙. 머리도 블랙. 눈썹도 블랙. 뭐라. 황작가도 카메라를 항상 블랙. 그건 그렇고 블랙밖에 없어 그건. 그러니까 그 저런 색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빨아야 된다. 따로 빨아야 된다. 그게 좀 귀찮죠. 엄마 이걸 왜 이러고 그런 거 많았잖아. 옛날에. 엄마가 이거 낸다 그런 줄 알았니. 뭐라면서. 빨래를 67년부터 담궈 가지고 대수대에 하나 다라이에 담가 다라이라는 일본말 고무통에. 그 해가지고 색깔은 이거하고 좀 비슷해. 빨간색으로. 그래야 이제 뭐야 아유 저 잠바 아주 좋은 색깔이 있네.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발로 밟아서 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빠는 것이 군복이 있습니다. 군복이 그렇게 잘 빱니다. 왜냐하면 비누로 이렇게 빨래비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달치 않습니까. 그래서 A급 군복이라는 게 있고 B급이 B급은 그냥 일상생활에 입는 거고요 군인들이 A급은 휴가 갈 때나 외출 갈 때나 있습니다. 그런 게 어질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야 부산부터 시연을 해서 전국으로 허신구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빱니다. 허신구 회장의 이 하이타이와 세탁기를 연계한 이 블루오션 개척은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와요. 지금 빨래를 빨래빈으로 하시는 분 잘 없죠. 그러니까 팬티나 양말 이런 거 빼고 없죠. 아니 뭐 이런 하는데 빨래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솔로 문지르고 이런 분이 있어요. 잘 없을걸. 근데 어떻게 돼 이때부터 뭐야 백조 세탁기라는 것은 하이타이 열풍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이타이 열풍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한 사람이. 대한 전기인가 그거를 인수하면서 천구백팔십 년대 말에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탱크주의라는 거예요 탱크주의. 탱크주의. 그러면서 어떻게 돼. 어. 우리 고모부하고 친구인. 위스콘신 메디슨의 이공계 박사인 한형도 한형상 박사를 내세우고 당시에 배순훈이라고 하는 그 대우전자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스타 마케팅을 엄청나게 펼쳤던 게 바로 이분입니다. 대우 김우중. 아주 브랜드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유튜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성향이 좌파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백의성 강사라는 사람을. 자기의 최고의 그 이 최후의 작품이자 가장 자기가 심혈을 기울인 세계경영연구회. 인터내셔널이 망하고 그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엄청난 빌딩이 있잖아요. 인터내셔널이 망하고 이래 됐을 때에 사단범인으로만 인가가 나오니까. 재단범인으로는 못 만든다. 나오니까 그 사단범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동남아시아의 인재들을 파견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아시아의 역사교육이다. 파견할 그 국가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다 잘리고 사업하러 가겠다는 것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1년도 못 버티고 아마 사기당에 돌아올기다. 그 문화와 역사를 내 세계경영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눈물이 나오는데. 백의성 강사다. 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제 오병감 강의를 다른 데서 하는 걸 들으셨죠. 그때는 유튜브에 뜨지도 않았을 때죠.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 이념이 나랑 같구만 다 들으시고 난다. 야 백의성 강사 뭐 이 듣보잡이 말이야 스케일 크다이. 저런 거는 어둠에서 도대체 자료를 찾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저에게. 자네가 역사 강의를 맡게. 타일랜드, 비엔남, 라이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스턴티모르, 티모레스테라 그러죠. 동티모르. 그 다음에 마이아마. 13개 국가의 모든 역사 강의 브루나이까지. 다 네가 맡아라. 하나 빠졌다 말레이시아. 네가 맡아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자네를 기용하는 이유는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이야. 젊은 사람은. 경력이 없어. 당연한 거야. 그건 뭐.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내 것이 늙은 사람의 임무요. 네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김우중 회장은. 인마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대기업 회장들 중에. 유일하게 직접 저를 인정해 주신 단 한 사람. 김우중 회장입니다. 아유 내가 참. 코끝이 찡하고 참 눈물이 많이 나네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뭐 유연석 팀장님 들으라고도 말했지만 사실이니까. 자네가 맡겨야 해 죄송합니다 저는 대우의 강의를 맡기에는 조금. 지금 지명도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제 책이 없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항상 수모만 당해가지고요. 그랬더니 상관없어 나는 가능성을 보는 거야. 이 경력을 딛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당신이 클 거야.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작년에 제가 록펠러를 하게 됐습니다. 해. 그런 사람은 건드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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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한테 이득이야. 그런 사람의 부와 조직을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해야 돼요. 제 유튜브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역시 그때 윤봉희 기자가 해보라는 것도 있었지만. 역시 그런 이분들의 이 사람을 보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걸 보는 그 안목이라는 게 있죠. 보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병감 강의를 듣기 전에는 판단을 안 하시죠. 딱 듣고 나서. 내 생각하고 똑같구만. 이제 뭐 김우중 회장은 오병감에 비하면 뭐 한 삼천분의 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건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제3강 김우중 회장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LG의 LG와 GS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윤정 매니저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강의치고 되게 독특한 강의죠. 이 강의가. 예 뭐 이혼을 어떻게 했니 뭐 마약을 먹었니 아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전기세가 얼마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니 뭐 무슨 감옥을 몇 번 갔니 쟤를 구속시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상속세를 냈니 안 냈니 그것도 중요하지 노조에서 어떻게 움직여 이건 중요한데 거기에 비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연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모 국회의원은 저를 갖다가 보좌진해서 네놈 새끼 무능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시키겠다 하고 잘라버렸는데 저를 잘랐거든. 그 자르고 6개월 있다가 김우중 회장께서 자네는 할 수 있대. 자네가 맞게. 이 강의를 내한테서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먹거렸겠어요. 자아가 대우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뭐가 있다고 자를 그렇게 맡기느냐고 그랬는데 어때요. 가능성은 좀 되죠.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강 엘지 지에스 구인회. 구자경 구본무 구광모에 이르기까지 또 허만정. 허정구 허신구 그리고 허창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들 아마. 구 씨와 허 씨의 아름다운 오십 년 동행 거기에 필립스까지 얹혀지는 이. 소중함 오늘 제가 왠지 엘라스틴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음 시간 대우 김우중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